안녕하세요 세븐틴 힙합 이닛의 버논입니다 이런거 처음 찍어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도겸이야 셀카 SOS 셀카 SOS 안녕하세요 요 요 요 지금 가사를 써야되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왔네요 어머니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어떤 비밀스러운 뭔가를 준비하고 있죠 비밀스러운 뭔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 기대하지는 마세요 하하하 잘할거에요 뭐 맨날 계단 과연 예예예 근데 좀 쉴려고요 검토하시나요? 얼룩으로 된 강아지는 뭐라 하죠? 송아지 송아지 얼룩말 지브라 지브라가 뭐냐? 지브라는 지브라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한국어로 지브라예요 얼룩말 그래 얼룩말 아 그런데 얼룩말 이거야 아 졌어 졌어 아 근데 뭐 굳이 뭐 따지자면은 알맛이잖아 그치 알맛이잖아 아 왜 아 왜 뽀샘 아 왜 뽀샘 뭐지? 이거 드리드리는 거네 이거 새벽 2시 프레디스 상옥 올라왔습니다 지금 청소도 하고 갈 준비를 비중하고 있는데요 가기 전에 셀카 한번 찍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방송하고 오고 팬사인회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영동 영동 영화관에서 팬사인회를 했는데 영화관에서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조금 새벽하게 반가웠어요 오늘 인기가요 때도 갔는데 와 팬분들이 진짜 엄청 많이 와주셨더라고요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기대하면서 되게 신났어요 저희끼리 감사합니다 아직 막 데뷔한 초신인인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게 반가워요 너무 감사하고 베논의 하루에 과 셀프카메라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See ya Bye